시간을 확인하고 던졌습니다. 다시 공격입니다. 롯데렛 득점 인정만체! 보너스 원샷을 얻어냅니다. 이게 이제 안 좋은 흐름. 또 운이 2차전에서는 사실 공이 엘지 쪽으로 더 많이 흘렀었는데 오늘은 볼이 또 모비스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행운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거. 이게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손슛인데 결국 이게 득점 인정 반칙까지 가고 맙니다. 모비스에게는 점수를 벌릴 수 있는 행운의 기회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. 득점 인정 반칙으로 보너스 원샷을 얻어낸 라틸립 선수인데요. 1구 성공입니다. 점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네요. 지금 이것이 이제 그리고 추가로 자유투가 또 주어지는군요. 메시 선수가 지금 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건데 메시 선수가 지금 이게 테크리컬 파울을 받았군요. 메시 선수가 테크리컬 파울을 받았군요. 메시 선수가 테크리컬 파울.